여러분 안녕하세요. 사실 오늘 게스트분이랑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해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 5시에 같이 시작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오셨네요 지금. 지금 13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네. 그래서 원래 같이 시작하려 했는데 혼자 먼저 시작해버렸습니다. 아 그리고 저 염색했어요 여러분. 여러분들한테 뭔가 보여드릴 것도 아깝지가 않아서 뭔가 염색해서 이런 색깔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염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보여드리려고 제가 또 옷도 사서 사서 이랬습니다 밤에도 또 옷 입고 올게요 게스트가 입장합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너무 늦었어요 아 죄송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굉장히 귀여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와 원희입니다 안녕 오늘의 재미는 아 재미난다 오늘의 할 컨텐츠는 뭔가 반전이 있지만 제가 방금 알리오 올리오랑 스테이크를 제가 직접 만들어 보고 왔습니다 진짜요? 열이 배우고 싶다더니 하는 거예요? 이게 이 시기가 많은 것을 바꾸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재료를 준비해서 왔어요 설탕 커피 비비기 라이브에요 혹시? 네 라이브에요 아 안녕하세요 라이브구나 난 녹화가 했어 너무 무르르드 자연스럽길래 별거 아니고 바로 만들어서 오케이 오케이 오 야 이 그릇도 귀엽네 네 왜냐면 제가 조금 더 따뜻한 물을 급이 다르네 떨어뜨렸어요? 땅에 떨어뜨린 건 아니고? 그럼 됐어요 그쵸? 안 죽어 이거 커피가 녹을 때까지 이렇게 부치면 됩니다 그쵸? 이게 끝인 것 같아요 그쵸? 그냥 하면 된다고? 끝이에요? 진짜? 몰라 이게 왜 거꾸로가 있지? 오우 그거 왜 먹지? 오우 맛있네 알리오 올리오도 만든 사람이야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달그나 세게 되면 우유에 넣어서 섞어놓은 거예요 아아 됐는데? 살짝만 그걸 닫은 거예요 이게? 이건 닫은 거고 야 비즈음 좋다 이거 어디서 참아 저는 평소에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설거지를 해요 아 진짜 오우 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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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오우 이방은 자동으로 약간 통과한 소리 알아? 아니 진짜 저는 설거지 할 때 여러분 잘 모르시는지 봐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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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알리오와 알리오 먹어보니까 그냥 시켜먹는 게 낫겠더라고 어우 손 떨리는 거 봐 나 손 떨린다 힘이 요즘 약해져 점점 더 제가 생각해져가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요즘 정국이한테 반항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다 똑같아 햇살도 좋고 바람도 살살한 것 같아요 사실 집에서 되게 심심하시잖아요 다들 지금 그렇죠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좀 재미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하물며 이 김남준이 알리오 올리오를 만든다니까요 집에서 오늘 알리오와 올리오랑 스테이크 추천드립니다 그냥 해봤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가겠어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또 확인하시죠 오케이 민이와 모이입니다 아니 모이였습니다 아 민이와 모이였습니다 안녕 안녕